네 반갑습니다. 오개념 없는 사회문화 도표통계의 달인 23년 온리 사회문화만 강의해온 사회문화 전문강사 사회문화 1위 윤성훈입니다. 요즘 각종 지표상에 제가 사회문화 1타 강사다라고 하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자신감 넘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회문화 꼭 1등급 만들어드려야 되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중예감 모의고사를 소개할 때는 마음이 좀 책임감이 상당히 무거워요.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재작년, 작년 이어서 적중예감 모의고사가 수능에 가장 적중한 모의고사라는 평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책임감도 있고 부담감도 있지만 여전히 제가 왜 많은 분들이 모의고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좀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적중예감 시즌 1, 2, 3를 오늘 통합 오티 시간으로 올 한해 5월달 또 7월달 9월 이후에 출시될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한꺼번에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사회문화 1위가 본인이다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막으로도 좀 띄워드릴게요. 제가 밑에 자막에 누가 1위인지를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지표를 쭉 깔아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적중예감 실전모의고사 시즌 1, 2, 3 통합 5팀. 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해서 정말 수능이 적중예감 시즌 4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제가 모든 온신경을 우리 연구실의 모든 총역량을 다 동원해서 올해 수능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최대한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의고사를 보지 않은 사람이 손해다. 이걸 보지 않고 수능을 치른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많이 기대감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소 좀 오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제가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회문화를 수능을 치르려고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제가 윤성훈이 아니라 그냥 제3자 입장에서라면 꼭 가장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컨텐츠가 바로 이 적중예감 시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적중예감 시리즈의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전 모의고사는 총 3시리즈로 나와요. 일단은 시즌1은 5월에 2회분으로 출시가 됩니다. 지금 4월 말이고 선생님은 지금 시즌1에 문제를 이미 다 구성했고 교재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해설강의 촬영을 지금 현장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5월에 시즌1이 2회분이 나오고요. 시즌2는 7월에 2회분이 다시 나옵니다. 이건 좀 간소하죠? 여러분들 5월에 이걸 내는 이유는 6월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직전에 대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이걸 뭐 시즌1을 5월이 아니라 7월, 8월에 수강하는 분들도 당연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 수능을 좀 이렇게 포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일단 선생님의 콘텐츠를 풀커리를 함께 따르고 있는 분이라면 5월에 시즌1을 꼭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6평 치르기 전에. 그리고 7월 여름박이 열리는 그 시점으로 해서 시즌2가 출시가 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목전에 있는 9월 모의평가와 또 수능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시리즈2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즌3 파이널 모의고사가. 9월 모의고사가 끝난 이후에 그 해의 6월, 9월 모의고사까지 다 반영한 상태에서 시즌3 파이널 모의고사가 나오는데 올해 2024 수능 대비 시즌3 파이널 적중예감 모의고사는 이렇게 A형과 B형으로 둘로 나눠서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작년에는 시즌3 모의고사가 하나의 형태였죠. 최종 8회분의 모의고사가 출시가 됐고 상당히 좀 고난이도여서 그 문제를 푸는 동안에 학생들이 상당히 피로감에 쩔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상당히 좀 반감도 좀 있었어요. 사실은. 물론 끝나고 나서는 전부 다 다 그게 완전 뒤집혔지만은 시즌3 모의고사를 치르는 동안에는 야, 수능이 이렇게 어렵게 나올 리가 없지 않느냐. 윤성훈 선생님 너무 꼬아서 낸 거 아니냐. 이런 유형은 듣도 보도 못한 유형인데 왜 이런 문제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냐. 굉장히 좀 의문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수능을 열어봤더니 역대급 불수능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적중예감 시즌3의 초고난도 문제들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가 곳곳에서 출제가 되더라. 그러고 나서 많이들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더더욱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여파로 23년 내내 올해 한 해 시작부터 선생님을 찾는 수강생들이 가장 많게 된 그런 또 이유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거를 A형만 하기에는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수능은 작년 수능이 워낙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이번 수능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평이해지지 않겠느냐. 갑자기 너무 쉽게 만점자가 1컷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42점대 1등급 컷은 너무 좀 심하지 않았나. 지난 수능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평이하게 출제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함께 예상을 해보기 위해서 A형과 B형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형은 7회분, B형은 5회분인데 지금 예상으로서는 이렇지만 6월, 9월 모의고사를 다 치르고 난 뒤에 그 모의고사의 난도라든가 유형 등을 좀 살펴서 조금 더 고난이도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고 한다면 고난도 문제를 한 8회 정도나 9회 정도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해요. 좀 더 평이해질 것으로 더 강하게 예측된다면 B형 모의고사 횟수를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 회차의 변경은 시즌 진행을 하면서 흐름을 좀 바꿔가는 그런 모습을 바로바로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즌 1, 2, 3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적중예감 시즌 1은 총 2회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6월, 9월 모의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실전 모의고사적 성격이 있고요. EBS 수능특강 지난 수능에 신유형까지 모두 반영을 해서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능 대비 다소 높은 난이도 1등급 예상컷은 42점에서 43점 상당히 좀 어렵겠죠? 6월 모의평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라면 아직 사회문화를 완전하게 정말 많은 복습을 한 상태로 치를 수는 없는 상태잖아요. 특히 고3 학생들은, 재수생들은 좀 예외겠습니다만 고3 학생들은 중간고사 막 보자마자 끝나자마자 5월 한 달 동안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시즌이라면 이걸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틀리세요. 많이 틀리시고 수능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걸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좀 깨닫고 훈련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소 어렵고 까다롭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통계 문제도 상당히 까다롭고 개념 문제도 손쉽게 그냥 정답이 술술 나오는 문제가 많진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강한 훈련을 한번 하고 6평을 치르고 9평을 치르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보다는 6월 모의평가 보기 전에 시즌1 모의고사를 본다면 한 5월 말쯤에 또는 6월 초순에 한 편 한 편 이렇게 나눠서 치르시길 원하고 9월 모의평가를 치르기 전에 시즌1을 본다면 역시 8월 말이나 이렇게 해서 9월 모의평가 직전에 한번 테스팅하면서 마지막으로 총복습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즌2는 언제 출시가 되냐면 이것도 총 2회분인데요. 9월 모의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실전 모의고사다. 이거는 EBS 수능 완성까지 반영을 해요. EBS 수능 특강이 상반기에 나오고 수능 완성이 하반기에 나오잖아요. 이 수능 완성까지도 반영하고 그 해에 올해 출제된 6월 모의고사까지 반영을 해서 그 신유형까지를 반영을 해서 2회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7월에 출시를 하는데 역시 수능 대비 다소 높은 난이도입니다. 등급컷은 42에서 44점 정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의 난이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즌 3 모의고사가 수능 대비 파이널 모의고사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6월, 9월 모평을 모두 반영했고 그래서 제가 시즌 3 모의고사 만들 때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어. 일단 그래도 9월 모의평가까지는 봐야 그래야 수능에서 뭐가 나올지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9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이게 출시가 9월 중순 정도에는 돼야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약 두 달여 기간 파이널 모의고사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미리 물론 베이스는 다 준비를 해놓죠. 준비를 해놓고 6월, 9월 모의고사 끝나기 다 기다렸다가 그 모의고사 분석 끝내고 그것을 변형한 모의고사들을 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중에 나오는 많은 모의고사들은 연구진들이라든가 또는 출제자들에게 수주를 맡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사가지고 와서 만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직접 명색이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바와 같이 명색이 사회문화 23년 전문가이자 사회문화 일타강사가 직접 한 문제 한 문제 한 땀 한 땀 장인의 정신으로 올해 수능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온 고민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물론 연구진들이 돕긴 하지만 선생님이 직접 함께 해서 만든 모의고사가 이때 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중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형과 B형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A형은 모래주머니 고난도 효과를 좀 노리는 모래주머니 고난도 7회분이고요. B형은 올해 수능에서 딱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올 것이다. 하나는 수능의 예상 난이도 수준으로 만든 5회분 모의고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회차는 조금씩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현재 OT를 찍고 있는 시간대는 이제 4월 말 5월 초이기 때문에 그 뒤로 변화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틀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A형 모의고사는 이름 그대로 모래주머니 고난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작년 적중예감 모의고사의 수준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파이널 현장 강의 버전으로 촬영이 돼서 업로드가 될 거예요. 온라인 시청하시는 분들은 9월에서 11월까지 쭉 매주 한 회차씩 따박따박따박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따라서 한 회차씩 한 회차씩 점검하면서 전범위 복습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아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수능 대비 높은 난이도입니다. 1등급 컷은 40에서 44점 조금 높아지면 44점까지 낮으면 거의 40점 39점 이 정도까지 1등급 컷이 좀 낮을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능이 이렇게 나온다라기보다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수능에서도 숨은 문제가 다 어렵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려워 봤자 이제 한 두세 문제 정도가 고난도 문제로 1, 2, 3등급을 변별하기 위한 문제일 텐데 선생님의 이 모래주머니 고난도 7회분 A형 모의고사에서는 그런 고난도 문제가 수능에서 두세 문제였다면 여기서는 대여섯 문제 다섯여섯 문제 정도가 야 정말 쉽게 풀 수가 없구나 시간 정말 빠듯하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모의고사에서 46점 47점 나왔다는 것은 수능날 거의 만점이 거의 뭐 확실시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 내릴 수 있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A형 모의고사에서도 40점 때 후반이 나왔다면 이분은 거의 수능날 만점이 거의 확실시 된다. 그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모의고사에서 30점 때 후반 정도만 나와도 거의 1, 2등급 선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뭐 그런 어려운 모의고사 치르면서 기죽기 싫어 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데 선생님 그러지 말기 바래요. 가서 훈련은 고독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야 수능날 쉽게 푸는 거죠. 훈련을 쉽게 하면 수능날이 어려워요. 훈련을 어렵게 해야 수능날이 쉽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A형 모의고사 강의를 꼭 함께 시청하면서 갔으면 좋겠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더라도 이 OT를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의고사를 치르고 해설지만 보고 정답만 맞추고 대충 해설지 보고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대강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꼬박꼬박 좀 시청을 좀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이 전범위의 개념과 도표와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설하는 김에 예를 들면 역할 갈등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어. 그럼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역 지위 역할 역할 갈등 등에 대한 모든 설명을 그 한 문제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총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설 강의를 꼭 시청해달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A형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해설지에 의존하지 말고 강의를 꼭 수강해달라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B형은 딱 그 해년도 올해의 수능에 딱 이 정도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정도의 난이도로 약 5회분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강의는 따로 없습니다. 이 B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강의는 따로 없고 문제만 사서 여러분들 시간 재가지고 풀어보고 해설지와 정답으로 확인하고 스스로 자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이 돼 있어요. 해설지 꼼꼼하게 써드릴 테니까 강의를 대신해서 해설지를 가지고 자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충분히 좀 가능한 정도의 난이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B형 모의고사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봐서 A형 모의고사와 패키지로 A형 적중예감 실전 모의고사라는 강의를 이제 구매하실 때 메가패스 회원들이라면 당연히 그냥 교재만 구매하시면 되고 단과나 패키지 형태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전 모의고사 적중예감 시즌3를 구매할 때 패키지로 함께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비타민 교재로 들어가셔서 따로 구매 가능합니다. B형만 따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각 회차 주요 문제만 별도로 해설 강의를 선생님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해설 강의가 따로 필요 없이 해설지나 정답지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자습 복습이 가능하다. A형만으로도 머리 아프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 자습하고 해설지로 참고하셔도 좋겠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 까다로운 문제들은 또 아무래도 질문도 많이 올라올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그 질문을 대비해서 미리 주요 문제 몇 개라도 회차당 주요 문제 3개, 4개만이라도 따로 모아가지고 B형의 1회, B형의 2회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문제만 간단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될 수 있도록 강의를 한번 촬영해서 묶음으로 한번 올려드릴까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 봐서 이것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수능 예상 난이도 선생님이 예상하는 2024학년도 수능은 45점에서 47점 정도 사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B형 모의고사는 44에서 47점을 1등급 컷으로 설정한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이 감각이 아직은 많이 살아있어요. 선생님이 노장 아닙니까? 23년을 사회문화만 했기 때문에 수능 나올 때마다 평가원 모의고사 나올 때마다 대강 요 정도가 1컷이 아니겠나 대강 요 정도가 2등급, 3등급 컷이 아니겠나 하면은 거의 맞아요. 거의 맞습니다. 선생님 감을 한번 믿어보세요. 메가스터디에서 수만 명에게 이 성적을 받아가지고 산출된 그 예상 등급 컷과 선생님의 직감에 따른 예상 등급 컷이 거의 다르지 않더라고요. 거의 다르지 않거나 메가스터디의 그 이렇게 얘기하면 사장님이 싫어하시려나? 메가스터디의 그 지표상에 뜨는 등급 컷보다 어떨 땐 선생님께 더 정확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요 정도 난이도다 하면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모든 회차를 항상 28분 컷으로 시험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냥 니나노 하면서 그냥 뭐 40분, 50분 이렇게 지르시면 안 돼요. 어렵든 쉽든 그냥 수긍하시고 28분 딱 재서 치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30분이라는 시간, 2분이라는 차이가 사실은 개념 문제 한 두 개 정도 풀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분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하지만은 실제 수능장에서는 30분이 30분처럼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야, 좀 한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끝나버렸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다니까요. 당일날에 어떤 그런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가 정말 최악인 상태에서 수능을 보더라도 난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컨디션이 좋으면 잘 보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못 보고 이게 아니라 아무리 안 좋은 컨디션에서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서도 나는 안전하게 풀 수 있다. 이런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너무 과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28분 정도 컷으로 해서 시간을 딱 초식에 재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고 좀 아쉽더라도 딱 끝내고 채점해보고 못 푼 문제는 틀린 것으로 처리하고 하면서 본인의 성적도 한번 기록해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강의에서는 시험 시간과 동일한 타이머가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마찬가지고요. 온라인에서도 1회 시작합니다 하면 타이머가 돌아갈 겁니다. 타이머 딱 돌아가면 딱 시작할 때 미리 풀어보기보다는 해설강의 딱 보면서 적중예감 시즌 1 모의고사다 그러면 앞에 타이머 28분이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는 거 거기에 딱 맞춰서 시험 치르시고 조심해야 될 게 1.4배속, 1.6배속으로 해놓으면 안 돼. 초식회가 1.4배속으로 돌아가요. 화면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화면에서 초식회 돌아가면 거기에 딱 맞춰서 시험 치르고 그리고 바로 해설강의 시청하시고 그리고 복습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을 문제든 틀린 문제든 실수로 틀렸든 뭐 했든 강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설강의를 꼭 들으세요. 해설강의를 꼭 들으십시오. 해설지를 사실은 한 2, 3년 전만 해도 적중예감 시리즈에 해설지를 일부러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해설지를 넣었더니 정답만 띵가 띵가. 그리고 해설지 보고 이래서 틀렸구나.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푸는 것은 오히려 시간 낭비거든요.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맞았더라도 이게 온전치 않게 맞은 거 있잖아. 본인이 알잖아. 내가 맞았지만 사실상 찍어서 맞은 거야. 맞긴 했지만 이 선지는 찜찜했어.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그냥 대강 이래서 틀린 건가 봐. 이래서 이게 맞은 건가 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스스로 오개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모의고사에서는. 그래서 꼭 강의를 들어서 선생님 육성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 받아가면서 처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시즌3의 B형 모의고사만 해설강의가 따로 업로드가 되지 않는 강좌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매 회차 풀 때마다 전범위 복습하는 거예요. 시즌1에 2회분, 시즌2에 2회분, 시즌3에 A, B 합쳐서 12회분. 다 합치면 총 16회차 분이 됩니다. 이번 적중예감이. 총 16회차에 달하는 모의고사를 한 회 한 해 풀 때마다 전범위 복습하는 거예요. 1번 틀렸어, 5번 틀렸어. 그럼 그때마다 그 문항과 관련된 모든 범위를 다시 공부한다. 맞은 문제도 다시 공부한다. 그러면 총 16번의 총 복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수능 보기 전까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수능날 만점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모든 회차가 전범위 복습의 계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임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념 완성책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불회명감 개념 완성책 있잖아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다시 열어보고 다시 열어보고. 도표통계특강책. 이게 M스킬 8이었나 M스킬 6이었나 찾아보면서. 계속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이 두 권의 책이 가장 중요한 메인이 되겠죠.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해오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특히 도표통계특강은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전국의 사회문화 수험생들 중에 도표 문제를 나는 꼭 맞춰야 되겠어 하는 분들은 거의 다 들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교재도 나가고 강의도 많이 시청하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에 진행될 십지선다 비밀특강까지. 함께 복습을 하면서 이 모의고사를 치러 갔으면 좋겠다. 영불호전기출분석이라는 기출문제집도 선생님 출시를 했죠. 그래서 수능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출문제. 평가원이 출제한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영불호전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주제별로 연도별로 그리고 해설편까지 함께 공부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야심차게 준비한 작업입니다. 적중예감 시즌 1, 2, 3에 대한 통화 보태 시간을 가졌는데요. 선생님은 특히 올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바로 은퇴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믿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사회문화로는 그 내용성 면에서나 또 문제 생산 능력이라든가 또 다른 많은 후배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이든 강사 학원 강사분들이든 많은 사회문화 하시는 분들이 심지어는 실제로 수능 문제나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시는 출제진들조차도 참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도 있고 뭐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곤두서 있는 것 같아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모두 사회문화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전해서 이 사회문화 원하는 등급을 맞게 할 것인가 온통 그 생각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그렇게 재미가 있진 않아요 요즘. 내가 괜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어떤 한 과목의 일태가 된다는 것과 이렇게 사실 재미없는 일이었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언제 또 제가 그렇죠? 참 인생에서 이런 인생을 맞이하는 것도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권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좀 행복감으로 그걸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감의 원천은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나서 그 결과가 깨끗하게 잘 나와서 한 줄 인스타 DM을 보내주시든 수강평에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인사를 하나 전해주시든 그거 있는 것으로 모든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고 여러분들이 명문대 학생이 돼서 선생님하고 언제 한번 선생님 캠퍼스에 가서 자주 가잖아요. 선생님 가끔씩 한 번씩 가는데 캠퍼스에서 맥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 그런 걸로 제 인생의 낙을 삼고 제 행복의 원천으로 삼고자 그런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문화 1등급을 원하는 한 윤성훈이 필요한 한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파트너 좋은 어른이 되어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중예감 실전모의고사 본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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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오.